어우, 혹뿌리, 혹뿌리 어우, 혹뿌리가 나오네, 밤엔 또 대박이다, 대박 밤에도 이렇게 잘 나오니 아주 밤인데도 계속 나옵니다, 고기가 나이스 역시 우리 하천지 달인 사이즈 좋고 한 마디 해야지 자 딱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달인 있고 빨빨리 떠 오우씨 아... 이거... 아... 이거 바라지... 뭐야... 뭐냐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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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좀 살짝 걸려... 아우... 아... 야... 야... 아... 아... 야... 아 힘들어 아 시알도 커 중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마리수 오 둘째로 몰아겠어 둘째로 몰아겠어 자 올리세요 더 올려봐 한 3, 40마리 되겠는데 들어 올리지를 못하네 전 한번 들어줘야지 제주씨한테 보낼건데 어 방생합니다 방생 들어갑니다 오우 잠깐만 오우 많이 잡았네 그 20마리 내꺼요 여러분 바퀘스에 담은건 크다 이건 징거리만 몇마리 뺍니다 다 안가져가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즈가 괜찮네 오우 좋다 오우 저 35 아 아 아쉽다 살짝 안 나와서 아 아